이단사이비 단체는 자신들이 가진 교리가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실상은 이미 존재했던 수많은 이단사이비의 교리에 때로는 정통 교리를 적절하게 조합한 것에 불과한데도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단사이비의 계보를 보거나 자신들의 교리를 다른 단체가 공유하고 있다는 자체를 알게 되면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진리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다룰 삼분설은 삼분설이 맞다 틀리다가 아닌 어디에서 베꼈을까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인간의 존재를 다루는데 삼분설, 이분설, 전인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분설은 가장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삼분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단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은 삼분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삼분설을 마치 자신만 깨달았다는 식으로 신도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한 반증입니다. 기독교 보금선교회 일명 JMS라고 칭하죠. 정명석 씨는 항상 어떤 교리를 자신이 깨달았다고 할 때 자신의 체험이나 예화를 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혹은 이런 게시를 통해서 어떤 교리를 깨달았다라는 식이죠. 삼분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명석 씨는 삼분설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 하나인 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혼체는 잘 때는 꿈에서 나오고 깨어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 기도할 때 혼체를 시공을 초월해서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예로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혼체가 월명동에서 귀한 형상석을 발견했다라고 주장하며 그 위치를 사진부에게 시켜 가보라고 했더니 사진부가 진짜 그 형상석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돌멩이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도들은 당연히 삼분설이라는 게시가 정명석을 통해 알려졌고 자신들만 이 교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삼분설은 교회사 초기부터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레나이오스, 클레멘트, 오리겐, 아폴리나리오스 등이 대표적으로 삼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고요? AD 150년경부터입니다.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삼분설을 주장했고 그 맥은 아직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즉 삼분설은 1900년이 넘은 교리이고 정명석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JMS의 교리의 많은 부분이 정씨의 창작물이 아닌 벗겨온 사실이라는 점을 기독교 보금선교회 분들이 인지하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